안진! 야, 우리 대만 엘프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我觉得 우리 대만 엘프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둘째 날도 우리에게 멋진 에너지를 선수해 주셨는데요. 第二天, 여러분이 너무 많은政治 능력을 보내주셨습니다. 신통시가 됐어요. 전통, 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해봐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희망하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여기에서 항상 많은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제가 처음에도提到, 저 지금 진짜 진짜 생각나는 아직도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오실 거죠? 여러분들 내일 저녁에 와주실거죠? 저녁에 와주실거죠? 저녁에 와주실거죠? 네! 감사합니다. 치아 아님을 만나 아님 세제 워싱한 팀을 만나서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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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금 아님 다시아 어 진팀 카이시라면 카이시 식풀라면 시이이이이이이이이뽀 지금 뭐였죠? 지금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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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틀 안에 다 지났습니다. 아.. 지금 2일 정도 됐습니다. 아유.. 여러분이 왜 저녁에 왔어요? 왜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왔어요. 이거..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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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이..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구요. 정말 정말 용신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시간을 또 보내고 이렇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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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즐거웠어요. 또 우리만의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만의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다음에 또.. 대만에 올 때는 전혀 걱정 없이 올 것 같아요. 음.. 우리.. 다시 다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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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의 아는 비밀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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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고.. 또.. 저.. 좀.. 다이바델프! 오겠습니다. 다시äll게.. 네.. 내일..? 하루가 나왔잖아요. 내일.. 내일.. 하루가 Alexander.. 오늘.. 오늘.. 내일.. 내일.. 아쉽게도 오늘 보면서 못 보네요 아, 거시요. 여성粉스는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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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늘 잘 자고요 여러분, 잘 자고요 네,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내일 이 팀장님께 두 번 드릴게요 아, 오늘은 다음 팀이라서 그래서 제가 두 번 드릴게요 저는 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왔어요 첫날, 3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첫날을 다해서 잘해야 될 텐데 첫날을 다해서 잘해야 될 텐데 지금은 벌써 둘째 날이 지나갔다가 아쉬움이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hta 일전 moments 오늘은요 사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n for you 여러분들께 뭐, 전신, 전입的 상대장 사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送 주자자 원하이오 원하이오 어, 시왕 이승의 성인 민생을 다할 이견면 오케이 플리스 세시스 땡기 напр픕 세시스 하아아아 왜이렇게 잘 Campus 아, 창돈이야. 아, 창돈이야. 이번에는 창돈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창돈이 끝났습니다. 창돈이 끝났습니다. 11일. 맞죠? 근데 너무 많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는 창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정말 어려운 시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각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도 저에게 많이 참을 것입니다. 치매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을 좋아합니다. 이게 이 친구가 지금 아이치 아이치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최소한 도움이 되었고 사랑과 사랑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부족합니다 도움이 되었고 정말 좋은 배우고 그래서 당신은 제 인스파이셔 모든 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큰 support을 하고 이 마음이 너무 고마워 이 마음이 너무 고마워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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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how are you incredible most.. most lovely place and elf in the world 감성 던진 나 인다 OMG 꾸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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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플라이! 음... 많은 사람들이... 공통... 이 방송에서... Unbelievable! 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할인의... 아, 그렇죠. 아... 오늘... 굉장히...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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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으쌈읕ux으은ła нул는? naturally 그다음 멘 여러분 뱀 ゃ우쉉 리니엄 시기구시ativo 러멤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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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ren 치 뷰 levant 내면 오 뷰려 스트레스가 herzlich 오늘은 동海의 꿈을 가고 동海의 꿈을 가고 내 꿈을 가고 한국의 꿈을 가고 한국의 꿈을 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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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해외 어딜가는 대만 이야기를 항상 저희들 해주세요 대만에서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라면서 항상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못 보는 기간 동안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께 많은 영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많은 영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영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영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mitä 오늘 밤새 여기서 저희와 함께 있죠 오늘 밤새 여기서 저희는 여기 extraordinary 모든 게 여기 아니구요 아, 완전히 품에 가도 완전히 떼도 돼요. 열심히 하네요. 자, 여러분. 아, 지치셨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들었던 여러분의 목소리 다시 한 번 좀 들었어요. 네, 수고하이시분 cad aquela 칭 microf jakiś里 Yey. 너무 loud. 네, 여기는monpro. 1, 2, 3. 딴 teenagers. 1, 2, 3 감사합니다 1, 2, 3 1, 2, 3 감사합니다 여러분 1, 2,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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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요 매일 또 만나요 Nonahlen 내일 또 만나요 나중에 만나요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혹시 무슨 여러분 혹시 粉 당하는 슈퍼슈 턴raz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추억이 너무 변합니다. 평소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추억이 너무 변합니다. 가끔씩 외로울 때마다 추억이 너무 변해서 들여다보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대만에서는 추억이 뭐 이상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동영상을 계속하면서 저쪽 자리를 계속 의심이 많이 나왔어요. 저쪽 자리를 계속 의심이 많이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때 그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저쪽에서 같이 있는 음악을 듣고 춤을 추시던 그 영상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좀 똑똑하더라고요. 어후, 그 시간이 흐르며 흐를수록 대만에서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여기dens 여러분들의 함성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오늘 더 열심히 응원해 줘야겠죠?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가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잊지 마요. 여러분 행복이 커지는 의미로 행복이 커지는 의미로 행복이 커지는 의미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서 저희도 너무 행복해 정말 정말 행복해 오늘이 너무 행복해 정말 행복해 세상에 도움을 지으려는 나라 밖에 없지 아무 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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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도 없어도 깊여서 내 손에 다 말아봐 어떻게 사는 날 다시 날 해봤어요 내 눈에 다 돼있어요 그 너로 외우고 있지 마 너로 외우고 있어 너로 외우고 있어 너로 외우고 있어 너로 외우고 있어 눈을 꺾게 되나요 벌써 그댈 찾아줘 데려주는 빛이 보여 몸을 멈출 수 없죠 눈이 나요 나를 불러줘요 그들 곁에 숨고 난 너를 사랑해 바꾸어 보여 너는 너를 저 번도 없어 그댈 말했을 때 듣는 걸 그댈 너를 보여 했다걸래 나를 숨을 흘러 가신다 이 시간이 됐어요 그댈 아래서요 두려움에 울고 있지만 나는 너를 좋아서요 그댈 내 손 날아줘 일어날 거야 함께해준 그댈에게 행복해 눈 감고 그댈 들려요 무슨 길을 찾아줘 날 밝혀주는 빛이 보여 행복을 멈출 순 없죠 눈이 다 보이나요 나를 불러줘요 그들 곁에 내 손 날아줘 내 손 날아줘 내 손 날아줘 내 손 날아줘 행복이 많은 너를 내 손 날아줘 내 손 날아줘 내 손 날아줘 내 손 날아줘 언제나 꽃들이 그댈 바를 열어놓아요 내 손 날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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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함께해요 미대와 영원히